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유산사업으로 마련된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24일까지 펼쳐집니다. 엘리트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24일까지 9일 동안 경영과 다이빙, 수구, 아티스틱 스위밍 등 4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되고 오는 23일부터 이틀간은 전국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진행됩니다. 광주시는 2019년 열린 광주세계수영대회 유산사업으로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창설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.